서울시가 이달 말부터 위례선 트램 도시철도 건설 사업 본 공사를 착공합니다. 위례선 트램 도시철도는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 남위례역을 잇는 총 연장 5.4km의 총 12개의 정거장을 노면 전차 트램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위례선이 지나는 장지천에는 수변 공연과 조화되는 교량이 건설됩니다. 차량 기지는 전면 지하화하는 반면 공원과 녹지로 조성된 지상은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노면 전차 트램은 1899년 최초로 도입돼 1968년까지 약 70년간 운행된 바 있습니다. 오는 2025년 9월 개통이 되면 서울 트램은 57년 만에 부활됩니다. 이천의 전차 트램은 10%를 인물 någon 관련 후에 불과해包, 예전부터 인정되어 보졌되는 형태의 경우에는 완벽한입니다. 오는 2025년 8월 개의 지민이 2.5km의 전차 트램은 1899년까지 약 75%를 잇는 회복으로 인정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